1급 A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기본작업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의 첫번째 고급필터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필터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 B3부터 T31 영역에서요.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6월 9일의 데이터가 비어있는 행에 대해서 학년가, 반가, 이름, 6월 9일 출석수 열만 순서대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요. 필드명을 임의로 만들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V3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저희는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 그 다음 첫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두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작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 OR 입력하시고요. 첫번째 조건은 출석수가 출석수 중간보다 작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출석수가 있는 T4를 선택하고 또는 T10에 있습니다. 라고 F4, F4, F4를 세번 누르셔서 T10만 고정하셔도 되고요. 그 값이 작습니까? 중간값보다 작습니까? M2라고 입력하시면 메디안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주어진 수들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하시고요. 출석수의 중간값을 구하려면 출석수에 해당한 데이터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중간값은 T4 하나만 비교할 게 아니라 T5, T6 비교할 때마다 같은 영역에 T4부터 T31 영역에 동일한 중간값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드래그하고 나자마자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다음 메디안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첫번째 조건이 끝나셨다면 저희는 심표라고 입력합니다. 첫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두번째 조건을 입력할 건데요. 6월 9일이 비어있습니까? 라고 문제에서 이즈블랭크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즈블랭크라고 입력하시고 더블클릭 6월 9일에 있는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S4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S열에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넣어주고자 한다면 F4를 3번 누르셔서 달러 S4라고 넣어주시고 이즈블랭크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두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는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릅니다. 첫번째 조건은 지금 작성한 조건에 둘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고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학년과 반과 이름, 6월 9일과 출석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X3에 오셔서 컨트롤 V 합니다. 조건 작성하셨고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 작성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고급에 가시면 범위가 B3부터 T3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할까요? 조건 범위는 우리는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 V3부터 V4라고 선택하고 복사 위치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회색이네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지정할 수 있고요. 복사 위치는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화면에서 조금 잘릴까봐 X3부터 AB3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일단은 출석수의 중간값이 얼만지 대충 계산을 해보세요. 메디안이라고 입력하시고 출석수를 넣어보시면 출석수의 중간값은 14입니다. 14보다 작은 데이터가 나왔나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6월 9일이 비어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 비어있는 데이터들도 출석수보다 출석수가 중간값보다 작은 데이터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고 필터를 실행한 첫 번째 예제 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겠습니다. E3부터요. E3부터 S3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2, 3부터 S31 영역에 대해서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뭐뭐 이면서네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 같고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면서고요. 2, 3부터 S3 영역에 월이 홀수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조건에 만족하면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채우라고 했는데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등호 입력합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작성하는데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엔드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수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아드 입력합니다. 이 isodd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열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컬럼이라는 함수를 입력하는데요. 오타 없이 column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column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E3을 선택하되 저희는 E10만 볼 게 아니라 FGHI 바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달러를 직접 선택하시고 지우셔도 되고요. F4라는 키를 이용하셔서 이 앞에 달러 지워주시고요. 현재 E3셀에 열의 번호를 가져오시면 열은 A가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가 되는 거고요. 그 값이 홀수입니까? 라고 홀수에 해당한 함수 가로 닫으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요. isodd 입력하셔서 홀수입니까? 월에 대해서 month라는 함수를 month 그 다음 E3을 선택하되 E3셀 하나만 비교할 게 아니라 E3, F3, G3 바뀔 수 있도록 이 앞에 있는 달러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방향키가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달러 지우거나 F4라는 키를 이용하셔서 행만 고정하시고요. month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홀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서 총 가로가 3개나 닫히네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체육에 가셔서 표준색에 노란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에 노란색 선택하고 확인 새 서식 규칙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1, 3, 5 그래서 다섯 번째 열이고요. 일곱 번째, 아홉 번째 홀수, 열에 해당이 되고요. 3월달이 또 홀수, 월이죠. 그 다음에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가 홀수, 월에 해당해서 5개 열 정도의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1번에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와 그 다음 조건부 서식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와 통화 문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4부터요. T31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과 그 다음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과 수식 숨김 선택하시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 탭에 가시면 보호가 있고요.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잠긴 셀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암호는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따로 넣지 않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100% 한번 클릭하시고요. 경계라인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B3부터 T31 영역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설정할 수 있도록 경계라인을 조절하시고요.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와 2페이지로 인쇄가 되는데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 N과 O 경계라인에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T 밖으로 드래그 하셔서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작업의 시트보호와 통화문서 보기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의 첫번째 구분과 성별을 표시하시오라는 문제를 보겠는데요. 코드를 가지고요. 코드를 가지고 구분과 성별을 찾아다가 연결해서 작성합니다. 그럼 찾아오실 때요. 표 2에 범위 정하신 다음 첫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번째에는 구분이 있고 세번째에는 성별이 있습니다. VLOOKUP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VLOOKUP이라고 VL 입력하시면 VLOOKUP 함수 찾을 수 있고요. 찾고자 하는 값은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는데요. 처음 쓰신다고 하면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하시면 돼요. 찾고자 하는 값은요. 바로 왼쪽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요. 테이블 어레인은 오른쪽에 작성되어 있는 표 2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표 2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합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세번째 오셔서 조금 전에 범위 정한 표에 첫번째 열에 가서 코드를 찾아요. 두번째 열에서 구분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신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 라고 하는데요. FALSE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또는 숫자 0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BM은 기본형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코드별 구분을 잘 찾아왔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는 표 2에 가서 세번째 열에 성별을 가져다가 하이픈을 연결해서 작성할 건데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지만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이용합니다. CONCA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2016 버전에서는 CONCADENATE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함수가 좀 바뀌었어요. 버전업 되면서 CONCAT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 함수를 어떤 함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해당 함수의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시면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목록 또는 범위를 연결합니다. 두번째 텍스트는 하이픈을 연결할 거고요. 세번째는 VLOOKUP으로 작성한 수식을 CONCRL C, CONCRL V 하되 세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 대신에 3으로만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과 성별을 빼기로 연결해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두번째 가입 금액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입 나이와 코드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표 3의 데이터를 참조해서요. 가입 금액을 찾아올 건데요. 인덱스 함수를 이용한다면 실제로 가졸, 갑의 영역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BM은 첫번째, SM은 두번째라고 행의 위치를 지정하실 거고요. 또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가입 나이를 가지고 열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덱스 함수 쓰시기 전에 매치 함수를 살짝 써볼게요. 이 사이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매치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M이라고 입력하시면 매치 함수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고 나도 이 함수를 처음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에 가요. 찾을 값은 저희는 코드를 가지고요. 두번째 참조하는 표에 가실 건데요. 참조하는 표에 표 3의 코드가 작성된 영역을 선택하고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마법사를 사용했을 때 살짝 불편한 게 이 매치 타입에 대한 설명이에요. 1과 0과 마이너스 1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순서를 찾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니까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숫자를 가지고 범위를 넣었을 때 참조하는 표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면 1 참조하는 표가 내림차순이 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현재 구하신 숫자가 1이 나온 이유는요. B, M이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에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살짝 복사해 보시면 B, W는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찾고자 한 데이터가 몇 번째 있다라고 순서를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실제 값을 가져올 영역을 넣도록 하겠는데요. 인덱스, 인덱스 첫 번째는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값을 가져올 영역을 선택하되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두 번째 행의 위치 로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마지막에 가서 심표 열의 위치는 나이를 기준으로 열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매치함수 입력하시고 나이가 있는 P4를 선택 참조하는 표는 0부터 70세라고 작성된 영역을 참조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조금 전에 숫자를 가지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1, 보다 작음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2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코드와 가입 나이에 따른 가입 금액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입 나이와 그 다음 표사의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대별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가입자 수를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함수와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빈도수를 구할 거고요. 구한 값 형식을 숫자 두 자리와 명자를 붙일 거고요. 만약에 0일 경우에는 미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보다 클 경우라는 조건만 주시고 그렇다면 두 자리 숫자와 명자를 붙이겠다. 그 외에 대해서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또한 문제에서도 배열 수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함수는 구하고자 쓸 하나만 선택하고 수식을 작성하고 복사하지만 프리퀀시 함수는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영역을 선택하시고 작성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형식을 설정하는 텍스트 함수를 입력하고 값은 프리퀀시로 구할 거고요. 형식은 큰 따옴표를 문 꺼서 작성을 하시는데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작성합니다. 0보다 크다면요. 문제에서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고 명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숫자 두 자리 0 입력하시고 명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세미콜론 그냥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가입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쪽에 텍스트 함수의 첫 번째는 값이 필요한데요. 제가 화면을 살짝 크게 쓸 때 텍스트 함수는 첫 번째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형식을 설정하는데 형식이 하나일 경우는 그냥 0, 0, 0 이렇게 쓰시면 되지만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라는 형식으로 현재 문제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리퀀시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FR 입력하시면 프리퀀시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프리퀀시 함수의 첫 번째 데이터는 가입 나이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절대 참조하셔야 되나요? 물론 하셔도 상관없지만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프리퀀시는 왜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알아서 값이 채워질 거라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값의 오류가 생기지 않고요. 신표 그 다음에 비교할 구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1부터 61보다는 최대 값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시면 돼요. 두 개의 열이 제시가 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큰 값이 있는 영역으로 L21부터 L27을 선택하시고 프리퀀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프리퀀시 함수의 구한 값을 어떤 형식으로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해놨고요. 이제 이 함수는 배열 함수고 문제에서도 배열 수식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피스 2021 버전에서는 그냥 엔터 누르셔도 값은 표시가 되는데요. 시험에서는 이게 오류가 오류가 저기 버전업 되면서 오류 책 표시되지 않고 값이 나오는 기능이 이용해서 표시가 된 거라고 해서 감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나오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정확하게 입력하셔 갖고요. 앞에와 뒤에 집합기호처럼 표시되어 있는 배열 수식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의 네 번째 표 5네요. 표 1의 가입 나이와 코드와 가입기간을 이용하여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기간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이거는 프리컨시처럼 배열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셀의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와 오른쪽에다가 수식을 복사해 주실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셀의 수식을 작성할 때는 참조하는 영역이 고정되어 있다면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필요합니다. 이제 If 에러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따가 수식을 구할 거예요. 수식 값에 오류가 있다면요. 신표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실 거고요. 공백 안에는 스페이스바 넣지 않습니다. 그냥 열고 닫고 바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If 에러 안쪽에 첫 번째 값을 구할 건데요. 값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에버레이즈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에버레이즈 그 다음 조건을 주겠습니다. If 란 함수 사용할 거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조건입니다. 코드와 나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신표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신표 저희는 가입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If 함수에 해당한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입력할 곳을 가로 열고 닫고로 일단 미리 작성해 놨고요. 두 개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가입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실제 가입기간의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이 있는 F4부터 F39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실 거고요. F4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이 있는 코드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코드는 C4부터 C39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BM과 같습니까? O22 O23 O열에 있구나 라고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열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은 나이를 가지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아 나이도 사실 조건이 하나 더 있네요. 10세 이상 20세 미만 이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사실 조건이 두 개가 아니라 가입기간 바로 심표 앞에다가 심표 앞에다가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일단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나이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나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0세 이상이라고 입력된 P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P20 Q20 R20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0행을 고정할 거고요. 10세 이상 20세 미만 이라는 조건을 줄 거라서 뒤에다가 음 뒤에다가 조건 다음에다가 곱하기 연산자 연결하는 그러니까 엔드 조건의 연산자 에요. 가로 여시고 두 번 세 번째 조건도 나이를 가져오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미만 이니까 작습니까? P21 보다 P21 Q21 F4 F4를 눌러서 21행만 고정합니다. 21행만 고정하시면 음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음 제 화면에서 네 이 정도로 할까요? If 에러 함수는요 에러가 있다면 공백 처리할 거고요. 에버레이지는 평균을 구할 건데 이따가 가입 기간을 가져오면 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고요. 조건을 줄 거라서 If 함수를 사용했고요.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였습니다. 코드와 나이비 나이가 얼마 이상 얼마 미만 이란 조건의 나이 세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가입 기간의 데이터를 반환할 거고요. 해당된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하고 그 값에 에러가 있다면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했고요. 마찬가지로 배열 수식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지금 If 에 대한 가로가 안 닫혀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If 에 대한 가로를 여기서 닫아주고요. 가로가 아까 문제가 있다고 했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에 여는 가로 또는 닫는 가로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가로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버리지 에 대한 가로 직접 작성하다 보면 정말 가로 문제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위해서 순서대로 가지 않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가로를 좀 세어 볼게요. 조건 첫 번째 가로 열고 닫고 두 번째 조건 가로 열고 닫고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가로 열고 닫고 했습니다. 그 다음 If 에 대한 가로가 한번 닫혀야 되고요. 에버리지 에 대한 가로가 한번 더 닫혀야 되니까 아까 제 2개 가로 닫는 걸 생략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요. If 에러 함수에 대해서 가로 마지막에 닫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면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이 상태에서 다시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값이 채워지고 혹시나 오류가 있었다면 공백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가입 상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사용자 정의함수에 대한 함수 이름을 작성하는데 Public FLIC Function FN 가입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받는 값은 가입 기간 미납 기간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만약에요 문제에서 if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그거나 갖다로 넣어야겠네요. 가입기간 이상이면 된 해지 해지 예상 이라고 할 거고요. FN 가입 상태는 해지 예상 이라고 입력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else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다시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 인 데이터들 중에서요. 미납기간이 0이면 다시 한번 if가 필요하네요. 미납기간이 0이다면 된 저희는 FM 가입 상태를 정상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미납기간이 2를 초과합니까 2보다 큽니까 라고 하면 된 FM 가입 상태를 저희는 휴면보험 이라고 작성할 거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else FM 가입 상태를 미납기간에 미납기간에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그 다음 개월 미납이라고 입력하시고 안쪽에 if에 대해서 end if로 닫아주시고 처음에 if 작성하셨던 if에 대해서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if 안에 또 다른 if가 들어가는 구문이었습니다. 작성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커서를 h4에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선택하시고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 FN 가입 상태를 선택하고 확인 가입 기간 미납 기간 각각 F4와 G4를 넣으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보고서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A3부터 피버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A3셀을 선택하고요. 제시된 파일은 CSV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액세스 파일이 아니시니까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기존 엑셀 파일 데이터 있는 범위를 활용하지 않고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할 거고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 오피스 2021 버전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피버 테이블에 클릭하셔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선택하시고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버전 차이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시고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된 C 드라이버 안에 컴활 1급 안에 현재 저장이 되어 있는 출석부 관리라고 되어 있는 CSV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원본 데이터는 구분기호가 심표로 분리되어 있으며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를 체크하시고 구분기호가 심표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 탭이 아니라 심표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문제에서 모든 필드를 가져올 건 아니고요. 제시된 필드만 가져오는데 학년 그러면 첫 번째 번호는 필요하지 않아요. 열 가져오지 않음 학년 반 이름 성별 그 다음에 3월도 가져오지 않아요. 열 가져오지 않음 4월 4월 5월 6월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고요. 출석수 남겨놓으시고요.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가져오지 않음 하시고 다음을 누르신 다음 그 다음 마침을 누르셔서 우리는 분석작업 시트에 A3젤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아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해당 열만 가져오시고요. 지금처럼 CSV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때 문제예요. 학년 반 이름 성별 출석수 열만 가져와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오 라는 옵션을 체크해야만 피버 테이블 만드실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왼쪽에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는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를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년을 선택하고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반을 선택하고 행에 갖다 놓으시고 성별을 선택하고 열에 갖다 놓습니다.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 값에다가 출석수와 학생수는 이름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필드를 드래그하셔서 학생수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레이아웃을 배치하셨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 이라고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면 학년 성별 반이라고 열머리끌 핵머리끌에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석수 필드는 출석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평균이 구해져 있고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출석수 합계 출석수를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를 선택하되 소수 자릿수가 0으로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 출석수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필드 아까 개수 이름이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이나 더블 클릭하셔서 값필드 설정에 사용자 지적 이름에다가 학생수라고 입력하시고 학생수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어있는 셀에 별표를 표시하고요. 옵션입니다.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비어있는 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란 옵션을 체크하시고요. 피버 테이블 옵션에 오셔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값 빈 셀 표시의 별표 입력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그 다음 제시된 피버 테이블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라고 되어있고요. 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있고요. 제시된 그림과 시습한 이미지를 비교해봤는데 좀 달라요. 어디가 다르시냐면 학년에 합계가 현재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고 문제 지시 상황에는 부분합에 대한 언급은 사실 되어 있지 않네요. 근데 피버 테이블 보고서 레이아웃과 미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그림을 참조하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는 피버 테이블 옆에 본석 옆에 디자인이 있고요. 디자인에 가면 부분합이라고 첫 번째 보입니다. 디자인 탭에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상단에다가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학년 일반의 평균 출석수 학생수 남자 여자 해당한 데이터의 부분 부분 학계가 상단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공에서 제시한 예제에서는 이 문구가 없지만 그림에는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라 라는 문구가 있어서 위쪽에 표시해 있는 작업까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에 피버 테이블 보고서 작성하셨고요. 분석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도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삭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복된 데이터 삭제하려고 할 때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에 현재 작성된 데이터의 필드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선택을 취소 한번 하시고요. 성명을 기준으로 성별을 기준으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세계 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제거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면 화면에 메시지가 한개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중복 데이터 제거 하셨고요. 다음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기준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 필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개 기준이라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럼 범위가 맞게 지정이 됐나 확인해 보시고요. 첫번째는 반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두번째 기준을 추가해서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두개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제 반별 그 다음에 성별 데이터가 반별 성별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부분합을 클릭하시면 첫번째 부분합은 반별 반별 그룹8 항목은 반이에요. 반별 출석일수 출석일수 체크되어 있고요.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계산하고 확인 다시 한번 개호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두번째 성별별 이제 기준이 좀 달라지네요. 성별별 출석일수 체크를 해제하시고 성명을 선택하고 계수를 구할건데 조금 전에 구하셨던 평균도 표시할 거고요. 지금 구하실 계수도 표시할 거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꼭 해제가 되어야만 평균과 계수 둘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성명과 계수 둘다 표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부분합 맞게 작성이 되었나 연러비 조절이 필요하시면 하셔도 되고 물론 안 하신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부분합 문제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은 점수가 배점이 10점 10점에서 20점 문제입니다. 부분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수 이하 자릿수에 대해서 문제에서 언급이 되었나 한번 지금 눈으로 봤는데 소수 자릿수에 대해서 문제의 문구가 제시되지 않아서 그냥 다음 작업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차트에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C27 부터 C21 영역을 중국 계열로 추가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법내 항목 계열에서 추가를 클릭하시고 계열 이름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중국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가로열고 CNY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열 값인데요. 기존에 있는 등호 그 다음에 가로1 이라는 값은 지우시고요. 우리가 추가 고자한 데이터는 C17 부터 선택을 합니다. C17 부터 C21 이라는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C17 부터 C21 영역을 선택하시고 단 계열 추가시 가로 항목축의 레이블의 범위를 우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항목축의 레이블을 B17 부터 B21 영역으로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편집을 누르셔서 편집을 누르셔서 B17 부터 B21 영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에 오셔서 법내 항목에 대해서 추가 그 다음 가로 항목축 레이블에 대해서 문제에 나와있는 영역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세로 갑축의 제목을 추가하고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시면 축제목 이라고 있구요. 기본 세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세로 세로 먼저 하고 아까 보조축을 지정하지 않았네요. 일단 세로축 제목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P2 셀과 연동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P2 셀을 연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P2 셀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세로축에 대한 제목을 선택하고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그 다음 크기 및 속성의 텍스트 방향에 오셔서 세로를 선택하겠습니다. 아까 차트 서식의 첫 번째 중국계열을 추가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설명이 생략이 되어 있네요. 중국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소른 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그 다음 계열 옵션에서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에 대한 세로축 세로갑축에 대한 추가하는 작업은 하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로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채소값입니다. 축서식 오른쪽에 축서식에 오셔서 축옵션에 오신 다음에 채소값을 1150이라고 입력하시고 최대값을 1250이라고 입력합니다. 기본 단위는 기본 단위는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범내는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내를 선택하시고 범내 서식에서요. 위쪽에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계열의 선을 미국 계열을 선택하도록 하겠는데요. 파랑색의 미국 계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열의 선을 완만한 선으로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완만한 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표식을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표식을 선택하시고요. 표식 옵션에 오셔서 삼각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크기를 6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계열의 미국 계열의 3월 16일을 선택 다시 한번 선택하신 다음에요.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시 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그 다음 값을 문제에 나와있는 위쪽에 아래쪽이네요.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에 차트에 대한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매크로를 기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작업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식입니다. 현재 단추에 다 연결을 하시는 거고요. 첫번째 개발도구에 가셔서 컨트롤에 삽입해 단추를 선택합니다. 위치가 문제에 단추를 만들 위치가 B2부터 C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 하시고 기록을 클릭 하면 서식 적용 이라는 매크로를 만들까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지금부터 작업하는 내용은 컴퓨터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문제에서 E6부터 L33까지를 선택하시고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이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해 가신 다음 형식을 지정할 건데요. 문제에서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 셀 값이 화면을 확대했을 때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는 0문자로 대문자 5로 입력하라고 했고요. 영어 영어 상태에서 5로 입력하면 소문자 시프트 5 입력하셔서 대문자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구분을 세미콜론으로 하신 거고요. 셀 값이 0이라면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는 0문자 대문자로 X라고 되어 있습니다. X를 큰 따옴표 묶어서 X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에다가 형식을 문제 제시된 형식을 작성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면 1일 경우는 O 그 다음에 0일 경우는 X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에 대한 작업을 다 했습니다.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텍스트를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매크로 작성하셨고요. 두번째 매크로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하실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면 매크로 기록 그래프 보기라고 표시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M6부터 M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6부터 M33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하는 건데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서식 스타일로 오셔서요. 문제에서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막대 막대 모양의 채우기를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라고 했고요.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규칙 유형은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으로 하고 데이터 막대 채소값을 100분위수 값이 100분위수가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20이라고 입력하고 최대값을 100분위수 값을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이라고 조건부 서식에서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 서식 지정 데이터 막대 100분위수 100분위수 채소값 최대값 그라데이션 채우기와 색깔의 표준색깔 노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네 그래서 데이터 막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텍스트 편집을 그래프 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 이렇게 작성하시면 두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세번째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팡팡 요금 관리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이 단추를 클릭하면 문제에서 팡팡 요금 관리 폼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보여주세요 라고 .show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보일 거고요. 이 팜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코드보기 누르시고요.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폼이 초기화 되면요. 구분 슬래시 기본 요금 이라는 콤보 상자의 CMB 구분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할 데이터는 M6부터 N8입니다. 입력합니다. M6부터 M8이라고 입력하시고 현재 연결할 데이터가 열의 개수가 두 개인데요. M열과 N열이거든요. 그럼 구분에 컬럼 카운트 열의 개수가 M과 N 두 개입니다. 작성을 해주는 게 맞는데 속성 창을 잠깐 확인할게요. 팡팡 요금 관리에 CMB 구분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오셨을 때 컬럼 카운트가 2라고 작성이 되어 있으면 굳이 이 컬럼 카운트 2입니다. 라는 거를 생략하셔도 돼요. 작성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성하셨다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주석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보호자 동반 OPT U가 초기값으로 선택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PT U가 U의 값이 True가 될 수 있도록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폼 초기화에 폼을 띄었을 때 보호자 동반에 U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셨고요. 입력 등록 단추보다는 종료가 쉬우니까 종료를 먼저 할게요. 팡팡 요금 관리에 종료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종료를 클릭했을 때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종료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고 표시할 내용은요. 메시지 박스에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오란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만 있어요. 생략하셔도 되고 VB OK ONLY를 선택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타이틀은 현재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등록 화면을 종료 합니다.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어요.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는 언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프로시저에 3번 문제까지 작성하셨고 등록 단추는 위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요. 등록을 클릭했을 때 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등록하실 때는요. 현재 작업하는 데이터의 시작 위치를 B5셀로 잡으셔도 되고요. B5셀로 해서 위쪽에 카운트하셔서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B4셀로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공해소의 정답은 B4셀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B4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의 번호는 행이라고 사실 쓰셔도 되는데 행이라고 한글을 쓰시면 코드 작성하실 때 영어 쓰다가 한글로 바꾸셨다가 해야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쓰는 게 어떨까 싶어서 I라는 행이라는 거 대신에 I라는 변수를 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제 방식으로는 렌즈 상공해소의 정답 형식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B4셀에 B4셀에 행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로라고 입력하면요. B4셀 행의 번호는 B4니까 4라는 값이 구해질 거예요. 더하기 두 번째 B4셀을 기준으로 B4셀을 기준으로 점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을 쓸 건데요. 이렇게 쓰실 때는 오타 없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C-U-R-R-E-N-T 그 다음 리전 R-E-G-I-O-N 이렇게 오타 정확하게 오타 없이 입력하셔야 되고요. 점 현재 행의 번호를 행의 개수를 로즈 에 점 세겠습니다. 라고 카운트까지 오타 없이 입력하면 대소문자로 바뀌면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세요. 이렇게 대소문자로 바뀌어서 표시가 되면 내가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했네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B4.0 라고 하면 4행에 4라가 더해줄 거고요. B4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더하게 돼서 확인해 보면 B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총 4개 4 더하기 4는 여덟 번째 행의 데이터가 입력할 행입니다. 라고 구해져요.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계산하지 않아서 편하긴 하는데 전 개인쪽으로 조금 Current Region 로 카운트 를 오타 없이 처음 하시는 분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Range R-A-N-G 입력하시고요. Range 정확하게 입력하면 Range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어요. 셀 주소를 넣으래요. B4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할게요. B4를 기준으로 현재 Current CU 만 입력하면 두 번째 Current Region을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고 탭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전점 행의 개수 로 S 행의 하나가 아니니까 S가 붙었고요. 세 개 씁니다. 카운트 라고 입력하시면 COU 까지 하면 카운트 그 다음에 이거는 더하겠습니다 라고요. 여기다가 B4. 로 라고 쓰셔도 되고요. B4에 연결된 행의 개수 말고요.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3맨과 1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4라고 더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아까 하셨던 B4. 행의 개수를 더하겠습니다 라고 로 라고 쓰셔도 돼요. B4의 행의 번호는 4니까 결론은 그냥 더하기 4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혹시 잘릴까 안 보이실까 봐 옮겼습니다. 이제 행의 번호는 구했어요. 한글로 행이라고 쓰셔도 돼요. 한글로 행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행이라고 쓰면 코드 작성하실 때 프로세저 작성하실 때 영문 같다 한글 같다 살짝 불편해서 저는 I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셀즈 I, 여기서 그냥 I 쓰시면 되는데 행이면 한영키 눌러서 행 쓰시고 그 다음 비열이니까 두 번째 열입니다. E 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열머리 글은 I라는 건 행의 위치 여덟 번째 행에 가서 비열 두 번째 열에다가 구분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는데요. 구분은 CMB 구분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할 건데 구분에는 콤보 상자를 이용해서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폼 초기화 작업에서요. 유아 유치 초등 기본요금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가 CMB 구분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의 리스트에 가셔서 리스트에 가셔서 CMB 구분에서 사용자가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을 사용자가 하시면 리스트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사용자 선택을 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선택한 행의 번호를 가져오고요. 신표 열의 번호는 이 참조 표에 연결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을 1이라고 하지 않고요. 프로시저 작성할 때 VB 에디터에서는 첫 번째 열을 0이라고 해요. 첫 번째 열에 있는 거를 0이라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열을 0이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0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두 번째 셀즈 아이커마 세 번째는요. 아동명을 넣겠습니다. 라고 txt 아동명 점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문에요. if opt u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은 value이고요. 그렇다면 then 셀즈 아이커마 네 번째 에다가는요. u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우리는 셀즈 아이커마 4에다가 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유무니까 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이제 셀즈 아이커마 5를 복사해서 쓰는 건 어떨까 싶어서 위에 거를 복사했습니다. 다섯 번째 열에는 다섯 번째는 기본 요금입니다. 기본 요금도 아까 cnb 구분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cnb 구분부터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하시되 두 번째는 1일입니다.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1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다시 여섯 번째 열은 여섯 번째 열은 입장 시간입니다. 입장 시간은 txt 아동명 제가 복사해 왔는데 여기를 수정해서 입장 시간 그 다음 일곱 번째 열은 태장 시간이라고 txt 태장 시간 입력 받은 값을 넣으실 거고요. 요금을 계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해당한 열에다가는 요금은 태장 시간에 입력 받은 값에다가 sales i, 7에서 입력 받은 값에다가 마이너스 sales i, 6 여섯 번째 열에서 입력 받은 값에 시간을 구해서 시간을 구해서 각각에 대한 시간을 구할 거니까 sales i, 7에 있는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hour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hour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 total 가로로 묶어 주시고 기네요.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그 다음 기본 요금을 곱하겠습니다. 기본 요금은 아까 sales i, 다섯 번째 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작성합니다. 일단 열머리 i라는 거는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고요. i는 b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이만큼 이니까 하나 둘 셋 넷이고요. 8행에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4를 하면 여덟 번째 행이 될 거고요. 열은 1 2 3 4 5 6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열의 번호 234 5 6 7 8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 일단 창을 한번 닫아볼게요. 폼을 팡팡 요금 관리를 띄우면 클릭하면 폼이 나올 거고요. 구분 기본 요금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연결돼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리스트 인덱스가 선택한 행의 번호를 구할 거고요. 행 열 열은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1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유아를 선택하면 0,0 이라고 해서 유아 데이터를 가져와서 아동명은 이미 들어 홍길동 보호자가 왔습니다. 라고 썼고요. 시간은 13시 13시 30분에 와서 퇴장시간은 15시 30분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요. 등록을 클릭하면 음 계산이 안 나왔네요. 계산이 어 네 우선은 유아 아 유아는 공짜여서 그러네요. 유아는 공짜여서 계산 0원이고요. 유치원 초등으로 할게요. 초등으로 하고 등록을 하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초등에 홍길동은 4,000원 8,000원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종료 버튼 클릭하면 메시지 표시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오셔서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i라는 거는 행이라고 쓰셔도 되는데 행으로 쓰시면 코드 입력하실 때 행 행 영문 쓰다가 한글로 바뀌어야 되니까 i자를 사용을 했고요. b4셀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에다가 더하기 4를 했고 두 번째가 2번이 b열 c열이 3열 이렇게 열의 번호고요. 콤보상 선택한 데이터 리스트에서 리스트 인덱스는 마우스로 클릭한 개체 행에 그 다음에 0은 첫 번째 열입니다 라고 얘기고요. 아동명 입력한 값 그 다음에 옵션 단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에 따라서 유물을 입력할 거고요. 계산 아래쪽에 요금은 퇴장 시간의 시간을 아우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입장 시간의 시간을 아우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빼서 우리는 기본 요금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